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비교해 마이너스 0.63%를 기록해 61주 연속 하락했습니다. 8개 구군 가운데 달성군이 마이너스 0.91%로 변동률 하락폭이 가장 컸고 달서구가 마이너스 0.79%를 기록했습니다. 대구의 주간 전세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.75%였습니다. 수성구가 마이너스 0.98%, 달성군 마이너스 0.96%, 달서구가 마이너스 0.87%를 기록했습니다. 경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.21%, 전세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.26%를 기록했습니다.